이 시간도 방송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메세지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입니다 요즘 방송을 통하여 뉴스의 화제 거래가 되고 있는 미국의 아시안 증오 범죄가 참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많은 국가의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행동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청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그런 사건을 통하여 제가 또 한 인물이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 알고 계실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간디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 그의 교수 중에 피터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아마 그 교수는 간디라고 하는 학생을 대개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교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마침 간디가 식판을 들고 어디로 가 있느냐 그 교수가 앉아있는 옆자리로 가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여보게 돼지와 새가 한자리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거 자네는 모르나 그랬더니 간디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옮기면서 교수님 그럼 제가 다른 뒤로 날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겼답니다 교수가 간디를 한 방 먹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방을 얻어 맞은 겁니다 그러던 차에 교수가 간디에게 한 번도 또 뭔가 먹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보게 길을 가다가 자루가 있는데 하나는 돈자루고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자루가 있는데 자네 같으면 어떤 자루를 짓겠는가 그랬더니 간디는 서슴치 않고 그저 조금도 멈추지 않고 아 그거야 당연히 돈자루를 줍지요 그랬더니 그 피터스 교수는 약간 하찮게 여기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게 나 같으면 지혜의 자리를 줍겠네 라고 말했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그거야 각자 부족한 걸로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으켜고 자리를 떴답니다 신하고 보니 교수는 자기가 또 한 방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간디는 시험을 보면 매번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는 아주 그 우등생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한 번은 시험을 봤는데 채점을 하는데 피터스 교수가 채점을 하는 그 시험지에 점수를 먹여서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보냈냐면 멍청이 이러고 써보냈답니다 그것을 받아들은 그 간디가 교수를 만나서 딱 하는 말이 교수님 제 시험지를 받아보니 점수는 없고 교수님의 서명만 돼 있던데요 이렇게 한 방을 먹였답니다 제가 그 글이 왜 생각이 났느냐 하면 교수는 평상시에 간디를 안 좋게 보고 안 좋게 생각하다 보니 공부 잘하는 것도 믿고 말 잘하는 것도 믿고 그저 이쁘게 보이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그 청년 아시안계 사람을 6명이나 살인했던 그 청년의 마음 속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처럼 그 속의 그 따뜻한 온유한 마음이 전혀 없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저 사람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오심만 가득 갖고 있으니 유익이 없는 삶을 살고 결국은 남에게 그리고 온 세계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당신 한 몸 희생하고 당신 한 몸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신의 몸을 죽는 자리까지 내어놓으시면서도 자기를 욕하고 침뱉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여유를 갖고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속에 사랑이 가득 찼다는 얘기요 그 청년 미국의 그 청년은 속에 증오심이 가득 찼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속부터 채워가며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메세지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